이렇게 첫 감독직을 맡고 플레이오프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져서 아쉽고요. 오늘 게임은 제가 봤을 때는 KT가 저희보다 뱀픽적으로나 인게임적으로나 많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좀 그래서 진 것 같습니다. 오늘 지긴 했는데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그게 더 아쉬운 것 같습니다. KT전을 준비하면서 싸움하는 픽을 위주로 하려고 했고 그런 점에서 미드 챔피언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BDD 선수의 탈리아 베이가 같은 걸 밴해서 싸우는 픽으로 게임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 점이 좀 잘 안 풀렸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조합을 잘 짜기 힘든 그런 구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길 싸움을 못 이긴 게 가장 아쉽고 사실 주도권이 있는 조합을 할 때 주도권을 잘 못 살린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도 평소보다 좀 싸움이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게임을 보는데 긴장한 것도 살짝 느껴졌고 긴장한 것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. 긴장은 그냥 평소대로 똑같았던 것 같고 그냥 좀 근거를 찾는 데에서 싸울 근거나 밀려야 될 근거나 이런 근거를 찾는 거에서 오늘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상대하면서 오늘 가장 까다로웠던 점은 기인 선수 같고요. 기인 선수가 좀 픽적으로나 뭔가 주도권을 가져왔을 때 좀 저희가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서 그 점이 좀 제일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늘 대회장 오기 전에는 살짝 의식을 했는데 고를 것 같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. 게임할 때는 제가 픽변할 때 그래서 반은 의식하고 실제로 픽변할 때는 의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일단 선수들한테 이번 시즌 제 생각에는 정말 열심히 하고 나름의 좋은 성적까지 얻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말고 이번 플레이오프 진 게임을 계기로 이번 시즌 되돌아보면서 많이 배울 점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점들을 스스로 느끼고 저희 코치즌도 같이 도와주면서 썸머 시즌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스프링 동안 좀 많이 부족하고 팀원들도 감독 코치인들도 전부 다 고생하신 것 같고 팬분들께는 좀 더 잘할 수 있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 같고 스프링을 겪으면서 스프링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썸머 때는 더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썸머 때는 좀 더 잘할 거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저희 팀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살짝 아쉽지만 썸머 시즌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와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